안녕하세요. 산자소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. 우리 시청객 여러분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덜판과 산으로 많이 나가시죠? 요즘 한마디로 지천에 늘려있는 것이 촌나물거리고 약초이죠.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싹쓸이 한다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경작지 주변에는 어슬렁거리지 말고요.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죠. 그리고 채취한다고 땅을 팠다면 최대한 원상복구해 주시고요. 자 1일약학 오늘 약초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주에 나가시면 이 나무를 판매 많이 살 겁니다. 그리고 여름에 보면 꽃도 아주 아름답고요. 원추리입니다. 한방에서 이 원추리를 헌초라하는 약재로 쓰고요. 그리고 이 원추리는 백학과의 여래살의 초본이죠. 즉 숙건초입니다. 숙자란 잘 숙자를 쓰고요. 근자는 뿌리근자를 쓰고 즉 풀초자. 즉 뿌리가 잔다 이런 뜻인데 겨울 되면 지상분은 다 말라버려도 뿌리는 살아있다가 또 이등해 봄에 새순이 나오는 이러한 초본식물을 숙건초라 그러죠. 자 이제 한 10cm 될까요? 새싹이 말도 올라왔습니다. 이럴 때 채취해가지고 보통 시장통에 할머님들이 판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살짝 데쳐가지고 된장 좀 넣고 나물로 조물락조물해 놔놓으면 참맛도 좋고요. 보통 아마 시장에서 할머님들이 판매할 때는 원추리단 얘기 안하고 넘나물이라 얘기합니다. 넘나물.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새싹만 보면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지난해 여름에 촬영한 꽃을 한번 보실래요? 보통 이 꽃은 한 7, 8월에 이렇게 피고 있죠. 원출이란 자 보다시피 이 한 줄기에 한 송이밖에 꽃이 안 핍니다. 절대 한꺼번에 두 개가 피어있지 않고요. 한 송이가 또 저가면은 또 옆에 있는 봉우리가 터뜨려가지고 또 꽃이 피고 또 그 녀석이 지고 나면은 또 다른 봉우리에서 꽃이 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는 꽃이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. 그리고 꽃하시는 분은 이 원출이 꽃들 따서 꽃사로도 많이 이용하고요. 꽃이 참 맛도 좋고 그리고 꽃을 만들어놓으면 차 색상도 참 이쁘죠. 그리고 주약재로 쓰는 부분은 이 원출이 바로 뿌리입니다. 자 뿌리 한번 보십시오. 어떻습니까? 뿌리가 동글동글한 개근이 지금 많이 달려있죠. 어떤 분들은 이 작은 뿌리를 보고 천문동 뿌리 같다라고 하죠. 맞습니다. 아마 작은 천문동 같기도 하죠. 그리고 이 원출 종류는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각시원출이, 애기원출이, 또는 노랑원출이, 섬원출이, 그 다음에 왕원출이, 다시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. 그러나 약재를 쓸 때는 똑같이 쓰고 있고요. 주로 그 원출이 종류를 이렇게 분류할 때는 꽃의 모습이나 또는 색상을 보고 분류하죠. 자 이 원출이의 약성은 찬성질입니다. 그리고 맛은 약간 달고 뿌리에 약한 독이 있죠. 그 독은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거나 그런 정도 독은 아니고요. 그러나 독이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원출이 관련되는 사실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죠. 원출이를 꾸준하게 드시면 근심 걱정을 잇는다 하여 망우초라 부르기도 하고요. 또 이 원출이 뿌리를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어남초 또는 덕남초라 부르기도 하고요. 바로 그 얘기는 즉 신장기를 촉켜주죠. 그리고 남녀,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원출이고요. 동의모감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. 이 원출이를 꾸준하게 드시면 좀 마음을 안정시켜준다. 즉 진정효과가 뛰어나다 라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근심 걱정을 잇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원출이 꾸준하게 드시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우울증, 불면증에도 뚜렷한 효능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원출이 꾸준하게 드시면 윤페작용 즉 폐를 밝혀주죠. 담배 많이 피웠거나 아니면 오염된 지역 이런 곳에 많이 근무하시는 분은 이 원출이를 많이 드십시오. 아주 시커먼 폐를 깔끔하게 해주고요. 그러니 폐가 안 좋아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거나 또는 누른 가래가 녹아가는 분들 이 원출이 봄에 나무를 해가지고 많이 드십시오. 또한 우리 여성들 월경가다, 월경불순, 냉대하장에도 매우 좋고요. 또 유선염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원출이죠. 또한 이 원출이는 요도결석이나 요도염, 방광염 이러한 비뇨기 계통에 염증성 질환을 삭힌 데도 아주 좋습니다. 한마디로 몸속에 숨어있는 염증덩어리를 싸그리 삭혀주는 것이 바로 이 원출이죠. 자 이 뿌리 한번 보십시오. 뿌리가 어디서 합니까? 그리 커지지 않지만은 동글동글한 게 지금 많이 달려있죠. 그러나 이 원출이 뿌리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됩니다.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새순이 있죠. 이것도 생으로 드시면 안되고요. 반드시 한 60도 정도 되는 물에 대체를 가지고 드십니다. 이 뿌리에는 사포리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. 그리고 녹말도 많이 들어있고요. 그러나 독성물질인 코리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. 코리친은 은혜 속에는 좀 적죠. 그러나 줄기가 좀 커지면 사실 지상부도 독이 좀 있습니다. 반드시 이 원출이 새싹이나 뿌리를 드실 때는 뜨거운 물에 하면 살짝 굴러가지고 뒤쳐서 드시고요. 뿌리는 얇게 썰어가지고 햇빛 때 아주 발짝 말려서 사용합니다. 만약에 좋다고 원출이 새싹을 좀 많이 드시면 구토, 설사, 복통 또는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 원출이 새순 나무래 먹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죠. 반드시 한번 데쳐가지고 한번 헹궈내고 그 다음에 나무래 드시고요. 물론 묵나무래 드실 때도 똑같고요. 그리고 이 원출이 뿌리 즉 원초근을 가지고 약수를 담으실 때도 최대한 말리십시오. 그 다음에는 술 담으 용기에 약 30%만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 소주 대병 즉 2리터 한 병당 대추 한 5개 정도 집어넣고요. 그리고 술은 독주 말고 한 10도 정도 되는 보통 우리 먹는 소주 있죠. 이거 가득 부으십시오. 그 다음에 뚜껑 확 닫아서 이렇게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늘에 두고요. 이렇게 술에 담가가지고 약 성분을 우려나오게 하는 술을 침출주라고 합니다. 침출주 자 이런 침출주 담아 드실 때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과하게 드시지 마십시오. 이 술은 적당하게 드시면 최고의 약이 되고요. 그러나 그 술에 치달리면 예미애비도 몰라보고 모든 질병을 이렇게 유발하죠. 한마디로 인간 폐류나가 되는 것도 이 술이고요.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추리 즉 훈초라 그랬죠. 봄나물로 참 좋다. 그리고 뿌리도 약효가 아주 좋다. 하지만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. 자 원추리 충분하게 이해하셨죠. 자 혹시 구독 엄지씨 안 누르신 분은 지급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엄지척은 좋아요는 매 프로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도장호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